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, 밝아졌어, 필터. 다행이다. 여러분, 저희 지금 완전 세 마리거든요. 하하하하 자, 타세요. 타세요. 오늘 차 보호 왔습니다. 미국 갈까요? 어? 미국 갈 수 있어요? 아니, 일단 어떤 걸 타도 비행기 말고는 미국을 못 가. 배 타고 가, 배 타고 가. 아이스 플레임? 아이스 플레임은 뭔 뜻이야? 얼음 불꽃이래. 뭔 뜻이야? 카메라가 이렇게. 오, 지금이야. 오, 지금. 여기에 포커스를 잡으라고. 오케이, 됐어. 오케이, 됐어. 그렇지, 지금이야. 아, 안 돼! 코리아? 예스.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귀여운 절. 오케이. 물어보는 거야, 나도. 안 물어보는 거야. 여기 누군가가 왔어요. 한 입만. 싫어. ATP- 대형 묘. 좋아하는 거, 좋아하는 거. 근데 롱스톤이 다 닮았어. 롱스톤. 동키, 동키. 아, 동키네, 맞네? 아, 맞다. 나 이거 역사하고 있었잖아. 취랙, 피어나. 오늘 피오나 해라는 취랙. 이쪽에까지 왔어. 그래프야 맛있는 거. 그래프 있으면 바로 앞에 있다는 거 같아. 일단은 한 번 가보자. 야, 우리 그냥 저쪽에 라면 먹을래. 일본 분위기였어. 한 번 가보자. 뭐야, 이거 올라가는 거. 야, 잠시만. 나 이거 올라가진 몰랐어. 야, 잠시만. 야, 잠시만. 야, 야. 나 진짜, 잠시만. 야, 잠시만. 나 진짜 올라가진 몰랐어. 어, 아, 아, 아아아아아아악. 아, 아, 아파. 아아아아아악. 나 이거 왜 이렇게 날 줄 몰랐어, 야. 공연 진짜 미안해. 가자, 인성아. 미안해. 마무리로 마무리. 마무리. 지금 필리스 살래 달라고 있어. 오케이 가자. 파이팅! 와 재미없어! 내가 재미없어! 야 내가 뺏으면 죽었어 임마! 끝내기 애매하니까 진짜 못 보겠어! 이건 나도 안 되겠다 나 진짜 못 잊겠어요! 형은 그냥 너가 너무 좋아 예